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중년이 되어서 어렵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만약 내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양다리를 경험할 경우 극심한 배심감에 분노를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열정을 쏟은 그녀에게 커다란 배심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경우는 그녀의 양탈이조차 끝내 알지 못하고 호구로 남는 거겠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양다리 연애를 하게 된다면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오빠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을 있으신가요? 제 주변의 중년여자뿐만이 아니라 아줌마들 중에는 양다리를 넘어 문어다리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남자들도 여러 명의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가 능력있다고 생각하듯이 아줌마들도 양다리를 걸쳐야 능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자는 최소 2명에서 3명의 남자가 만남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죠. 어차피 이 남자 또한 자신이 만나는 여러 남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죠. 여자는 환승연애를 하려고 열심히 다른 이성과 썸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데 남자는 그런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그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탐사에서 알려드리는 양다리의 전조 증상을 안다면 미연애 방지하거나 최소한 넉넉고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를 보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잘 알 수 있죠. 여자 주인공은 애인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이런 여자들은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고 평소에 눈여겨 본 사람과 술자리를 갖게 되면 여지를 죽어나 풀러 팀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오빠들 중에는 내 여친은 그렇게 외모가 예쁜 편도 아니고 스타일도 수수한 편인데 무슨 양다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외모가 평균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레 주변의 아줌마들을 보면 오히려 평범한 외모에 수수한 옷차림인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는 원래 만나는 남자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각자 나를 대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입할 수 없는 것이죠. 기존의 남친이 듬직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연아의 새로운 남자는 애교가 많고 잘 생겼다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싶어서도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남자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할 수 있죠. 연애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중에 여자는 시간만 있으면 돈적인 부분에 훨씬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깐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보등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식사값을 내면 여자가 커피값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요. 양다리 걸치는 여자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란 것을 알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양다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금부터 양다리 걸치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정해 주세요. 1. 충동적인 행동과 자극적인 상황을 좋아함 양다리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극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 때문에 그녀는 늘 과음과 과소비를 반복하는 생활에 빠져 있죠. 게다가 그녀의 성향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 보입니다. 탄순히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기혼 남성과 만남에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여러 남자들을 두려고 하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들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극성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연극성 성격의 핵심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상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옷차림, 화려한 화장 등을 통해 여러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2. 짧은 통화와 난답형 문자 한 남자와의 전화동화 시간과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카독이나 문자의 내용이 무척 간단해집니다.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통화를 오래하려고 노력했었죠. 남자가 좀 바쁠 때도 아무리 눈치를 줘도 전화를 끊지 않을 정도로 애교를 떨며 애인에 대해서 무적이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전화의 동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도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오래하고 싶지 않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전에는 밤늦게 등화를 많이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찍 잔다고 하면서 밤에 등화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경우 분명 다른 남자와 심을 타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은 관계의 경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에게 문자나 카독을 보내면 답신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게 오거나 그것도 귀찮아서 이모티콘으로 대처합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죠. 이 정도인데도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니란 생각만 한다면 나중에 올 엄청난 고등의 서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참점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함 데이트 중에도 핸드폰에 계속 신경 쓰고 자신의 핸드폰을 절대 남친에게 보여주지 않는 여자가 있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핸드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데이트 중에 그녀의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꼭 화장실이나 밖에 나가서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카독이 짧은 시간에 계속 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핸드폰을 한 번 보여달라고 하면 정색을 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죠. 사점 갑자기 풀메이크업에 화장을 하거나 옷에 신경을 많이 쓴다. 오래된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 여자가 화장을 안 하거나 편안한 옷차림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가 바로 양다리일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속옷부터 신경 쓴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 혹은 부인이 케빈 글라인과 같 온 명품 브랜드의 속옷을 사서 입거나 야한 속옷을 입는다면 양다리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죠. 속옷은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딱 한 사람만이 보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양다리를 걸치거나 전조중상이니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옆에 있는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여자라면 미련을 버리시고 과감히 손절해야 해요. 이제 오늘 내용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가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면 늦은 결혼이라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40대부터를 중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4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100세 시대를 외치는 지금에서는 50대는 되어야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50대와 60대를 중년이라고 지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솔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인을 만들거나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꾸준히 어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연애나 결혼을 위해 꾸준히 여자에게 대시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자신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년들은 남의 시선에 무관심하고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자친구를 만들거나 결혼 또한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애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애인이 없는 것은 무조건 돈이 많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의 매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중년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남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중년 여자들에게 쉽게 어필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중년으로서의 매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년 남자에게만 있는 꼭 갖춰야 할 매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밟고 있는 50대 남자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점, 열정, 40대 남자도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진급을 위해서 집에서는 아직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열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50대 남자는 자녀들도 거의 다 키워놓고 사회에서도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는데 더욱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40대보다는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고 60대보다는 젊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50대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자기 개발, 취미, 자기의 꿈과 목표에 도전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기 개발과 취미, 활동을 하는 남자를 무척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남자를 보면 자신도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점 배려심 있는 여유로움 50대의 남자들은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챙겨야 할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뿐만이 아니라 직장 또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이와 아래를 잘 챙겨야 하는 중심에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남자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전형적인 꼰대의 이미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심을 가진 여유로움을 보인다면 주변의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 존경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 중에서 배려심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여자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행동을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남자의 매력에 여자들은 쏙 빠지게 됩니다. 3. 사회적인 안정감 남자가 50대가 되면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지위 또한 정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하고 자했던 것들을 거의 다 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안정감은 여자들에게 크게 어필이 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줄 남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로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첫 진상에서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지만 직업을 알면 선택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그 직업과 지위를 통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자의 선택이 모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남자의 삶이 배어나오는 사회에서의 위치와 안정감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충분한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60대 중년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60대 남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1. 모든 일에 진중하다 진중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가볍지 않고 진실되고 신중하며 신뢰감을 주는 것입니다. 60대에서 풍겨지는 연륜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벼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나이가 61세 남자인데 음식점에 가도 꼭 서빙 보는 아줌마에게 농담을 하거나 집적됩니다. 아줌마가 없는 음식점을 절대로 안 간다고 합니다. 정말 가볍고 진중함이 없어 보이는 남자입니다. 중년 여자들은 아무 여자에게 집적되는 남자가 아닌 진중함을 가진 남자가 대시한다면 쉽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2. 중후함 중후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말로 자신의 어필하지 않아도 삶을 살면서 쌓인 연륜과 경륜이 향기처럼 풍기는 것입니다. 중후한 매력을 풍기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의상도 중요합니다. 더욱 몸에 편안한 옷만을 고집하게 되며 사계절 모두 등산복만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를 했으니 자켓도 입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머릿속에는 고급진 자켓을 입은 정장풍의 외모를 상상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높았고 내적으로 지적이라 하더라도 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중년 여자들은 전혀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가꿀 때 중후한 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3. 인자함 여유롭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은 인자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와 사소한 오해가 있을 때 다짜고짜 따지려 든다면 정말 옹졸해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너그럽게 받아준다면 상대방은 인자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셈이죠.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깐깐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자들은 정말로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히면 주변에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외로운 중년 생활을 하다가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내용은 외적인 부분이 아닌 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알려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멋있는 중년 남자는 이성에게 쉽게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정작 관계가 지속되려면 내적인 부분이 받쳐줬을 때 그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남자가 갖추면 돋보이는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가진다면 중년 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볼 때도 정말 멋진 중년 남자로 인지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